이번 에피소드는 Part2로 제작을 합니다. 위에 Part2라고 적혀있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링크를 그려놓을 거예요. 코드. 그래서 다시 한번 위에서부터 차근하게 코드를 바꿨어요. 바꿔서 어떻게 바꿨는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와 제 코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이렇게 몇 가지 베리어벌을 초기화 시켜줬죠. 그래서 요거는 뭐 딱히 일단 넣어주고 토탈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얘 두개는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클라우와이즈 그리고 카운트 클라우와이즈 다 디퍼런스 차이점 다 이렇게 초기화 시켰어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왼쪽에 있는 이게 클라우와이즈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카운트 클라우와이즈에요. 그래서 초기화 장면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0.05초 간격에 0.05초마다 뭘 하느냐 하니까 오른쪽 시계방향으로 기울어 주는 거죠. 기우는 각도는 랜덤입니다. 0도에서 5도 사이. 그죠? 그리고 기운 각도를 클라우와이즈 베리어벌. 그죠? 클라우와이즈 베리어벌을 클라우와이즈에 담습니다. 그러니까 0.05초마다 여기 아이템이 하나씩 땅땅땅땅 담겨 나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0.05초마다 이번에는 카운트 클라우와이즈죠. 시계 반대방향으로도 기울기를 기울죠. 0도에서 5도 사이로. 그죠? 똑같이 0.05초마다 시계 반대방향으로 기울어진 감도 여기 오른쪽에 카운트 클라우와이즈 리스트에 담기게 됩니다. 총 35번 담기게 돼요. 그러니까 로켓이 발사되었다가 다시 지상으로 내려 놓는데 0.05 곱하기 35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클릭했을 때 보시다시피 터칭컬러 기다렸다가 만약에 디렉션이 90가 아니면 출발할 때 디렉션이 90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올라왔다가 랜딩할 때 내려왔을 때의 각도도 90도 해야 된다는 거죠. 90도가 아니면 폭발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폭발하도록 사운드에서 뭔가 사운드를 내면서 폭발하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해되시죠? 브로드캐스트 익스플로러드를 하고 여기 사운드는 두 번 들어갈 필요는 없겠네요. 얘는 빼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탑얼 하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는 얘가 받아서 이렇게 크런치 사운드를 내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Show 이 모습을 볼까요? 한번 밑에 코드를 보기 전에 이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거 먼저 볼까요? 여기 있는 코드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텐 스피드가 마이너스 텐이 될 때까지 이 과정을 진행을 하고 마이너스 텐에 이르게 되면 속도 떨어지는 속도를 줄여주는 거예요. 낙하 속도를 줄여주는 게 밑에는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도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로켓 10의 2 커스템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하면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각도가 지금 몇 도인가요? 76도? 디렉션이 76도로 나와있죠. 그러니까 폭발하는 거죠. 왼쪽으로 기운 것과 오른쪽으로 기운 것 시계방향과 반시계방향 기운 각도의 차이점에 의해서 얘는 폭발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볼까요?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죠. 내려오는데 역시 각도가 이번에는 100이에요. 디렉션이 90도가 아니라 100도죠. 각도가 지금 리스트에 가려서 잘 안보이네요. 뭐 나중에 해보십시오. 어쨌거나 100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 처음 생각으로는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처음 생각으로는 여기 리스트에 있는 값들 10개는 10개를 묶어서 10개를 더하고 여기 있는 10개를 더한 다음에 그 차이를 보증을 해주려고 했어요. 그렇죠? 보증된 리스트에 있는 값들은 지워버리고 또 남아있는 총 35개의 아이템 중에서 10개면 10개 10개씩 묶어서 혹은 5개씩 묶어서 서로 합계를 낸 다음에 그 합계의 차이만큼 보증을 해주려고 처음에 그렇게 계획을 잡았더랬어요. 그래서 리스트를 제가 리스트를 만든게 요런 클라우와이저 리스트 그리고 카운트 클라우와이저 그 다음에 디퍼런스 묶어서 계산을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계산이 잘 안 맞아요. 계속해서 오류가 발생해서 방법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느냐 하니까 총 35번이잖아요. 35번이니까 1번 아이템 카운트 클라우와이저의 1번 아이템과 얘의 1번 아이템 클라우와이저와 카운트 1번 끼리 서로 비교하는 거예요. 그 차이를 디퍼런스에 담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은 차이만큼 보증해 주는 거예요. 그죠? 2번도 마찬가지 2번 아이템 3.4107이잖아요. 1.4300이죠. 이 두 개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차이만큼 클라우와이저로 혹은 카운트 클라우와이저로 보증해 주는 거죠. 이해되시죠? 지금 같은 경우에 3.417 시계 방향으로 3.4107 돌았고 반시계 방향으로 1.4303 돌았으니까 그 차이만큼 반시계 방향으로 더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코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코드가 밑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set i equal 0 해서 이전보다 훨씬 간단해졌어요. 그죠? 그래서 차이를 개선하는 겁니다. 차이 개선하는 것이 item i of 클라우와 item i of counter 클라우와이즈 item i of counter 클라우와이즈 차이를 구한 다음에 그 차이를 여기 디퍼런스에 담았어요. 담은 다음에 change i plus one 해주는 겁니다. 일단 보증하는 과정은 빼고 이것만 담는 것만 볼까요? 여기까지만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현재 empty로 되어 있는 이 디퍼런스 이 부분입니다. 여기에 차이가 담기게 될 거에요. 보죠. 올라갔다가 위에 슬로프 개선을 계속 하죠. 개선한 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35 여기서 딱 폭발하도록 이렇게 보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35번을 다 개선을 해야 되는 거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보니까 여기 3.053 아 개선 다 끝까지 했군요. 그런데 중간에 슬로퍼 디퍼런스를 개선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었어요. 다시 볼까요? 그래서 올라가고 계속 슬로퍼를 개선합니다. 개선하고 포컬하고 마지막에 왜 슬로퍼 디퍼런스가 0.09에서 개선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0.09 0.09 0.09 0.09 0.09가 어디있나요? 아 여기군요. 0.093 계산이 끝났군요. 그러니까 착지하기 전에 계산이 끝났네요. 다시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다가 2.803 네 그러네요.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끝까지 계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파스 에피소드에서 진행을 해야 되겠군요. 어쨌거나 해서 이제 슬로퍼를 보정을 해줄 겁니다. 어떻게 보정을 해줄지 하니까 하나하나씩 그때그때마다 그 차이점을 시계방향으로 혹은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계방향 반시계방향으로 더하거나 아니면 시계방향으로 마이너스 1을 곱해서 대해주거나 왜 마이너스 1을 곱하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서 넣어줄게요. 넣어주고 다음에 클릭해서 이번에 볼까요? 이제는 올라갔다가 계속해서 보정을 하고 있으니까 얘가 똑바로 내려오고 있죠. 그래도 지금 90인데 디렉션 90 맞습니다. 90 맞는데 폭발 되었으니까 뭔가 오류가 있네요. 어쨌거나 로켓의 그림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비틀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자세를 보정을 해 주는 거에요. 마이너스 0.9423만큼 보정하거나 또 이어서 마이너스 1.3049만큼 보정하거나 이렇게 보정을 합니다. 시계방향 반시계방향 그래서 이제는 똑바로 올라갔다가 똑바로 내려오게 돼요. 전체 화면을 한번 볼까요? 전체 화면을 보시면 올라갔다가 바로 올라가죠? 그리고 내려오는 것도 바로 내려오죠? 그죠? 정확히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보정을 해 준거에요. 보정을 해 줬는데 그런데 지금 도착했을 때 디렉션이 90이에요. 그리고 여기 어디 있나요? 폭발하도록 한게 여기잖아요. 디렉션이 90이 아니면 폭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레이싱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해서 0.1초 정도 지나서 0. 0. 0. 0.05초 정도 지나서 이 디렉션 검사를 하도록 하죠. 0.01초만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역시나 폭발하고 있어요. 지금 디렉션은 정확히 90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터칭 여기서 시간차가 뭔가가 오류가 있습니다. 이것도 잡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른 오류도 있죠. 슬로프 디퍼런스와 클라와이즈 베리어블을 35개를 만들고 있는데 35개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만들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 이 베리어블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도착할 때까지 계속 계산 디퍼런스 보정이 돼야 될 텐데 지금 여기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위치에서 보정 과정이 멈췄어요. 그 부분을 바로잡는 걸 파트3에서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코드는 파트2로 저장을 해뒀어요. 파트2에 저장되어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그대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있는 이 부분은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냥 그냥 얘를 넣을 필요도 없고 if 문장도 넣을 필요 없고 통치도 다 빼버리고 얘를 그냥 얘를 그냥 얘를 넣어도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얘를 넣어도 똑같은 결과 이게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시계방향으로 돌려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죠. 효과는 동일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생각해보십시 바랍니다. 수학의 묘미에요. 수학의 맛. iniz